부산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부산대병원, 양산 부산대병원 교수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의대 교수 555명의 사직 여부를 조사한 결과 79.5%가 자발적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. 또한 1년 만에 2천 명의 의사를 더 양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증원하는 의학 교육 체계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이어 교수들은 끝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한다며 정부가 조건 없는 토론에 나선다면 전공의와 학생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